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현재 한참 진행중인 인천연수구월의 재검표 현장에서 실로 놀라운 소식이 오전 5시 무렵 전해졌습니다. 송도 이동 6투표회에서 무효표가 294장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송도 이동 6투표회에서 무효표 294장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거로 채택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연 천대엽 대법관을 중심으로 한 4인의 대법관이 이것을 유력한 전거물로 채택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선택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94장의 무더기표 발견은 선거 무효소송의 대단히 유력한 전거물로 채택할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단 한 표라도 조작한 실물표를 찾거나 또는 조작한 투표지 이미지를 찾으면 그것은 곧바로 선거 무효 사유에 속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번에 재검표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연 대법관들이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이번 선거 무효소송을 처리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선거 무효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성속히 하는 전거물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전거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4월 15일 날 생성된 오리지널 투표지 이미지를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고인 척 그러니까 선관위를 대변하는 척은 분명히 대법관 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재판부에 이미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며 그러니까 카피본이라는 겁니다. 원본은 선관위가 삭제했다. 이 같은 내용이 현장에 있는 이동환 변호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에 의해서 외부로 소개됐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앞으로 조서에 어떻게 기록될지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4.15 총선 개표 당시에 오리지널 투표지 이미지를 삭제한 것은 바로 원본과 6월 28일 재검표 과정에서 생성되는 투표지 이미지의 상호 대조를 통한 선거의 무결성 판단의 결정적인 전거물로 선관위가 그런 전거물을 인멸했음을 뜻합니다. 전거 인멸에 해당합니다. 왜 디지털 사본은 전거물로서 채택될 수 없는가 그리고 원본을 삭제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4.15 총선의 무결성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을 살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4.15 총선의 무결성에 의심을 제기해온 사람들은 이른바 이미지 파일, 사진 파일은 투표 당시 투표지를 이미지로 처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파일이고 이 이미지 파일은 실제 투표지와 대조하면 부정 의혹은 검수에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4.15 총선의 선거 조작 의혹을 푸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바로 투표지 이미지입니다. 많은 수의 시민단체와 소송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4월 15일 날 생성된 원본 오리지널 투표지 이미지를 공개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미지 파일을 공개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고 법원 또한 정거 보전 신청 과정에서 번번이 이미지 파일의 정거 보전 신청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준엄하게 이야기하면 법원도 정거인멸의 일조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법원이 이렇게 핵심적인 정금으로 해당하는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보존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투표지 이미지 사본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재금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될 수 없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을 받겠다는 선관위 측은 크게 비난 봐야 됩니다. 이번 건도 이실직고한 것이 아니고 이동환 변호사가 천대협 재판관에게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이미지 원본이 있는가? 이미지 원본이 있는가? 이미지 원본이 있는가? 이런 추궁성 질문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 나온 답이 원본을 삭제했고 사본을 제출했다는 그런 이실직고가 나온 겁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이미지 파일 사본은 아주 손쉽게 그래픽 툴에 의해서 인코딩되거나 가공되거나 편집되어서 얼마든지 위조 및 변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유일한 증거물은 바로 원본 이미지 파일입니다. 원본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 파일 작성 일시뿐만 아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픽셀에 대한 정보든 이미지 프로세싱 전문가를 동원하게 되면 파일이 조작, 변형, 이동 등 모든 이력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증거물로서는 반드시 이미지 파일 원본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오랫동안 선거 업무를 담당한 선관위 관계자들 충분히 알 겁니다. 그런데 왜 원본을 삭제하고 증거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본을 제출했는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갖고 원본을 삭제했는가? 누가 삭제했는가? 지휘 라인은 어딘가? 언제 삭제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검찰 수사 대상이 돼야 마땅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유력한 증거물인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삭제한 것은 곧바로 증거인멸에 해당하고 그 한 것만으로도 선거 무효소송에 원고척 성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각 투표용지는 4월 15일 총선의 개표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미지 스캔을 통해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고 선거 분류 제어용 컴퓨터에 보관됩니다. 개표가 끝난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사무실 금고 안에 보관하게 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한 장씩 포렌식을 하게 되면 생성된 날짜와 시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작하는 일이 아주 불가능하는 일은 아직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번에 대전중구 선거구에서 후보로 출만 원고 이은근척이 대전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건 번호 2020 수 23을 보면 그곳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에는 왜 투표지 이미지의 원본 제출이 중요한가라는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투표용지 개표 시점의 투표용지 투표용지의 보존을 마친 2020 5월 중순경의 투표용지 그리고 2020 9월 현재 법원에 증거 보존된 표 사이의 동일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투표용지 개표 시점의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확보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점의 표가 모두 동일함을 확인할 때 바로 재검표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 28일 재검표가 의미가 있으려면 4월 15일 날 생성된 원본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6월 28일 날 개수하거나 QR코드 대조를 하는 이 투표용지의 원본성 동일성을 확인할 때 재검표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교 기준이 되는 비교의 출발점이 되는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의 원본을 삭제해 버린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선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4.15 총선에서 개표된 투표지와 6월 29일 재검표에서 투표지가 동일한 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2020년 4월 15일 날 생성된 오리지널 투표지임입니다. 이것을 삭제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본을 재판부에 원본처럼 제출한 겁니다. 아마도 이동환 변호사가 원본을 확인해달라는 그런 주궁이 없었으면 사본을 원본으로 둔갑됐을 겁니다. 따라서 4월 15일 날 생성된 오리지널 투표지 이미지를 선관위책이 삭제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천 연수구월 4.15 총선은 선거 무효로 선고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어떻게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원본을 삭제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원본을 삭제해야 될 따급한 이유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앞으로 대법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적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비공개정보이자 선거를 검증하는 데 결정적인 그런 점검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나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